어디다 오는 거야? 근처. 택시는? 잘 처리했어? 잘 숨겨놨어. 출구 얼른 줘. 이거 딴 데 전화하면 안 된다. 이 폰으로 나랑만 통화해야 돼. 알았어. 야 근데 장재경이는 무슨 근거로 날 잡으러 온 거야? 아직 몰라. 몰라? 야 태진아 지금 나만 급한 거 아니지? 니가 좀 나서줘. 앞으로 계획이 뭔데? 없지. 니가 만들어줘야지. 원래 우리 그랬잖아. 나랑 치연이가 움직이고 니가 머리 쓰고. 참. 넌 특별히 나한테 고마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야박하해 굴지 마라 태진아. 니가 그랬잖아. 내가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그 방앗간 CCTV 서버를 불태워가지고. 그날 일을 아무도 모르게 됐다고. 사실 누군가가 준서를 죽이고 자살로 만들었다면은. 너밖에 안 떠오르는데. 뭐? 우리 종수가 마음이 어리잖아. 철은 없어도. 그 치연이도 누굴 펠망정. 어디 하나 못쓰게 만드는 애는 못하고. 근데 너는 다르잖아. 너는 정말 피로하면 할 수 있잖아. 아 근데 이번에는. 아 근데 이번에는. 정말 피로했겠더라고. 너하고 그 와이프 관계를 준서가. 알아냈다면 말이야. 그니까. 그날 CCTV 내가 불태워가지고. 너도 그날 그 CCTV에 찍혔을거 아니야. 근데 잘 넘어갔잖아. 맞잖아. 아니야? 유나야. 어. 네 말대로 넌 머리쓰지 마라. 소설은 더더욱 쓰지 말고. 그러다가 제명이 못죽는다. 어 알았어. 그러려고. 다물고. 네가 하라면 내날테니까. 좀 잘 좀 부탁한다. 엄마. 어떻게 왔어? 경찰들이 못 나오게 했잖아. 몰래 나왔지. 아빠한테 갔다 왔어. 엄마. 아빠 잘 있어. 들어가다가 걸리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너랑 같이 들어가려고 기다렸지. 딸이랑 같이 들어가면 괜찮아. 아무도 없나? 없는데? 잘 됐다. 가자. 저녁에 뭐 먹을까? 글쎄. 광시정씨. 어디 다녀오십니까? 딸 마중 갔다 오는데요. 뭐 보면 몰라요?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인주동 쪽 다녀온 것 같던데. 윤호 거기 있어? 중수, 태신이, 치윤이. 걔들 윤호 구해줄 마음 없다. 혹시라도 그쪽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거면 오선이야. 묻지도 않더라고. 나랑 애들은 괜찮은지. 많이 놀라지는 않았는지. 여기는 어떻게 왔는지. 여기는 어떻게 왔는지. 그런 건 묻지도 않고. 그저. 치윤이한테 연락 없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어쩌냐. 종수든 태진이든 찾아가 봤어야지. 집에서 뭐하고 있었냐. 그런 말만 하더라. 속이 상해서. 나랑 애들 걱정은 안 하냐고 물었더니. 태진이랑 종수가 이번엔 자기 그냥 이렇게 안 둘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등심. 걔들이 윤호 살릴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게 돕겠니? 너 윤호가 처음 사람 죽이고 감옥 간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그때도 원종수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그렇게 애걸했어도. 치윤이랑 준서 빼고는 윤호 교도소에 면회 한 번 안 왔어. 너 윤호 안 다치게 운전이 데려올 수 있어? 그건 나랑 약속할 수 있어? 인주동 파인모텔이야. 인주동 파인모텔이야. 지원 부탁합니다. 지네 애들만 있지? 데려다 줄 사람 불러줄게. 두 시간 전에 체크아웃 했답니다. 휴대폰 신원해. 아직 인근에서 잡힙니다. 모텔 뒤로 옮겨다니고 있을 거야. 지구대 인원들한테 정료는 인상차게 보내주고. 우린 주변 모텔 뒷 탐문 수사 시작하자. 움직여. 저 가보겠습니다. 피해 의자 입구금 모텔 쪽에 있으니까 저 찾아봐주세요. 선생님 경찰입니다. 안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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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국하고 방앗간 주인 살인 용의죄로 정윤호 특정하고 있다. 이명국을 왜 죽였는지, 죽여서 어디다가 냉동 보관했는지, 방앗간 주인을 살해하고 CCTV 서버는 왜 불태웠는지. 경찰에서 계속 파고들면 결국 니들이 위험해져. 정윤호, 이대로는 안 되지 않나 싶다. 아니면 뭐 다른 대안이라도 있어? 박태진이 준서를 죽인 증거, 준서 집에 사는 그 여자한테 있다. 네, 오수연입니다. 아, 그래요? 어느 쪽이죠? 나무등 지나서 신도씨 쪽으로. 방금 정윤호 휴대폰 신호 다시 잡혔습니다. 나무등 지나서 신도씨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빨리 가시죠.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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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호. 박태진이 나 죽이자고 할 때 같이 있었냐? 뭐? 같이 있었지? 모른 척 하지만 새끼야 너한테 한 얘기 같던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혹시 정수 또 있었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수는 또 박태진한테 속았을 거야. 야, 신호야. 아, 씨, 낙던 새끼. 야, 너 내 친구 맞아? 너 내 친구 맞냐고, 다 박태진이야. 뭐? 다 박태진이 꿈인이라고, 멍청한 새끼들아. 박태진이 준서 와이프랑 놀아나다가 나한테 걸렸단 말이야. 그래, 나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알아? 아, 등신 같은 새끼들. 평생을 박태진 손에 놀아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 야, 윤호야. 너 일단 진정하고 너 지금 어디야. 어딘지부터 말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왜? 와서 나 죽이려고? 됐다, 그래, 이 새끼야. 씨, 미친 새끼. 윤호야. 내가 다 밝혀낼 거야, 어? 박태진이가 우리 준서 죽인 거 내가 저년 죽여서라도 싹 다 밝혀낼 거야, 어? 야, 윤호야. 정윤호. 야, 우치 형. 우리 박태진님한테 전달 좀 해라. 나 이번에 그냥 안 죽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냥 다 같이 살든가, 알았어? 정윤호! 아, 자국 불러, 이 씨. 네. 방금 전에 외성동 쪽에서 신호가 멈췄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방금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여름다. 나의 성동. 오해 성동 나의 나빠들. 빨리! 아, 여름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예, 제수 씨. 준서 일로 제가 뵙고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참. 갑시다. 남편 일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준서 보고 싶으세요? 네? 저는 보고 싶더라고요, 준서. 제가 시정이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시정이가 아기를 가졌어요. 영은이. 그런데 제가 취직을 못했었어요. 그때. 준서가 종수한테 얘기해서 저를 금융그룹 하청업체 취직시켜줬어요. 그런데 거기 사장이 어느 날 종수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다 듣다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술도 먹었겠다고 합김에 때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응.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음, 다음에 오시면. 그리고 출소를 했는데 애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준서는 저를 챙겨줬어요. 택시 일도 알아가지고요. 그러고 보면은. 준서가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게. 저한테 참. 좋은 친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알겠는데. 오늘은 이만. 근데 왜 그랬어요? 준서같이 착한 애를 두고 왜 태진이랑 그렇게 했어요? 태진이랑 같이 준서 죽였지. 맞잖아. 태진이하고 준서 죽인 증가. 여기 있다던데. 어디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진이가 나한테 다 뒤집어씌고. 나, 나, 나 죽이려고 그래. 재수 씨.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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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아 씨. 최진아 씨. 최진아 씨. 이 심장은 또 뭐지? 최진아 씨. 추사진 비해부로 말자. 뭐? 빨리 말해 진실필요. 필름은 뭐야. 919에. 최재하 씨. 최재하 씨? 최재하 씨. 오, 없어. 구구차 보러 빨리. 네, 여기 외성동 라인 앞으로도 503원인데요. 환자 발생 있습니다. 빨리 외워주세요. 정류로 비상계단 도주가 지구대 지원 예정이니. 최재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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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하 씨.